플라스틱은 원유를 정지할 때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하여 생산됩니다. 나프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탄화수소가 결합된 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해 공정을 통하여 에틸렌과 프로필렌으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분자량이 작고 이준 결합을 가지고 있어 경질올레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의 조합을 통해 합성수지, 합성선유 등 다양한 물성의 화학제품들이 생산됩니다.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질올레핀은 지금까지 열분해 방식으로 생산되었습니다. 850도에서 1000도에 이르는 고온의 반응관 내에서 나프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에틸렌이 프로필렌의 2배 이상 생산되는 등 수급비를 조절하기 어려우며 양질의 경질 나프타만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박용기 박사팀은 경질올레핀 생산용 접촉분해 촉매를 개발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몰래핀을 열분해 기술로 생산을 해왔어요. 열분해라는 건 그냥 촉매나 이런 건 넣지 않고 그냥 열로만 분해를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저희가 시도한 기술은 그 안에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 성분을 집어넘으므로 인해서 반응 속도를 향상시켜서 분해 온도도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질올레핀 생산용 접촉분해 촉매는 7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갖는 부형 입자로서 실리콘, 알루미늄, 산소로 이루어진 5홍 스트롬 정도의 크기를 갖는 세공이 3차원 구조를 이루는 GSM5라는 제올라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며 탄화수소 접촉분해에 매우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촉매는 탄화수소 내 탄소 결합의 힘을 약화시켜 낮은 온도에서도 라프타를 쉽게 분해할 수 있게 하며 특성 변화를 통해 생산되는 에틀랜과 프로플랜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연구팀은 고온의 반응 조건을 감안하여 고수열 안전성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촉매 성형 기술을 적용해 상업적 적용이 가능한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경질올레핀 생산용 접촉분해 촉매를 적용한 ACO 공정은 기존의 열분해 공정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기 내에서 뜨겁게 달궈진 촉매는 라이저라는 반응기로 이동해 나프타와 만나게 되며 위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나프타를 경질올레핀, 즉 에틀랜과 프로플랜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라이저 상부에 도달한 촉매와 경질올레핀은 사이클론의 원심력에 의해 분리되고 촉매는 재생기로 보내집니다. 재생기에서 촉매에 고온의 열을 가해 분해 과정에서 생긴 탄소찌꺼기를 제거하고 반응에 필요한 열을 촉매에 충분히 전달해 다음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질올레핀 생산용 접촉분해 촉매를 이용한 공정은 열 분해 공정에 비해 뛰어난 장점이 있는데 첫째, 반응에 필요한 온도가 650도에서 680도 정도로 낮아져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둘째, 열 분해 시 고온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량의 코크 부산물을 줄일 수 있어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응 선택성이 좋아 경질뿐만 아니라 중질라프타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넷째, 분해 과정에서 탄소찌꺼기가 라이저에 침착되지 않고 재생이 가능한 촉매에 흡수됨으로 반응기를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공정에 소유되는 에너지를 절감함은 물론 경질올레핀 생산량을 20% 이상 증대시킬 수 있으며 수급상 부족한 프로필렌을 에틀렌 대비 80에서 120%까지 생산할 수 있어 높은 경제성을 검증했습니다. 본 기술은 세계 선진 기술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로서 논문 발표와 함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적재산권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본 기술은 전세계 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조하는 넥산트 기술보고서에 기록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2년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인 CDRS 사업단의 지원으로 연구를 시작 2010년 데모플랜트 건설과 2011년 첫 해외기술 수출까지 가파른 성과를 거둬온 본기술은 국내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기술 수출을 통한 새로운 국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